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전해드리는 보육룩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안동호 팀장님, 오윤희 과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거의 다 나누고 완전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때, S&P500 기준으로, 잡주는 빼고요. S&P500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발표하고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주식과 가장 나쁜 흐름을 보였 주식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아는 종목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또 제가 아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두 분이 워낙 미국 주식을 많이 아시니까 한 2천 개 정도 기업을 아신다고 우리 오가당께서는, 조금 늘어서 2천 100 개? 2천 100 개, 2천 100 개를 알고 싶으신, 희망사항이 아니고 알고 계시다는 거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한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향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화면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퍼포미, S&P 오브 스탁스, 네, 워닝스 리액션 데이지 해서 불라불라 한 거죠. 저희가 이 발음을요. 듣지 마시고, 이런 자료를 내가 얘기하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번 2분기 실적에서요. 2018년 8월 3일 날, DC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이번에 실전 발표했는데 하루에 14.53%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억인데, 이게 케이블 TV 회사입니다. 그쵸. 이 DC가 그거잖아요. 접시, 안 접시? 네, 접시. 생각 안 돼요. 케이블, 이 케이블 회사인데, 죽을 수 없죠. 누구 때문에, 데프리스 때문에. 죽을 수 없죠. 요번에 살짝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직접 좋아졌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대박 투자해야 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미국 주식의 위치에서만 전해드리는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돈 주고 돈 바꿀 수 있는 전략.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실적이 나온 날, 급등하거나, 급락한 종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급등하는 것은 한국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등하면, 뭐, 한국은 해요. 한국은 미리 반영됐다고 생각하죠. 사지겠지, 이제. 그러니까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렇죠. 급락하면, 이제 올라가야지. 근데, 여기 나와있는 제가 많이 올라간 전략들, 많이 떨어진 전략들을 나중에 한번, 1, 2, 3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빠진 것을 옆으로 계속 갑니다. 급등한 것을 이렇게 가다가, AMG는 3단계, 4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좋아서 급등한 전략들은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실적이 아니라서 급락한 전략은 그대로 위지가 되거나, 지하 10층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 맞아요. 한국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네요. 네. 반대죠. 그러니까, 급락하면 팔고, 급등하면 하는 게 미국 지지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보고, 사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종목, AMD가 나왔어요. AMD가. 아, 드디어 암비가 나왔어요. AMG. 얘가 AMD, 어제 잠깐 말씀드렸더니, AMD가 어떤, 뭐 하는 기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쉽게, NVIDIA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겠다, 많은 분들한테. 아직 멀었네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설명하자면 오늘 바꾸니까, 네.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7월 25일 날, 실제로 바꾸어 있어요. 이날 14.33% 네. 밖에 안올랐어요. 아, 밖에?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로 4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인 것 같아요. 어제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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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가 올랐거든요. 난리났었죠. 네. 난리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 AMD 왜 기억하냐면, 공무장님, AMD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15%가 올라왔는데, 미국 주식으로 치면 거의 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신거에요. 당연히 그럴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근데,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방금 팀장님께서 한번 잠깐 라이브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AMD를? AMD에 심부를 어렵거든요. AMD가 AMD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제 5.34% 또 물리셨네. 10% 올라갔다가 또 물리셨네. 주무시는 동안 빠졌어요. 그러네요. 내가 새벽 장 초반을 봤기 때문에 좀 빠졌지만 시간에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AMD의 어떤 상승세는 월과여서 10살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죽이는 게 누구 죽이냐면 공무에도 죽이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 여기서 아는 게 없다면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헬스브로워가 있네요. 헬스브로워. 헬스브로워는 장난감 만든 회사님. 남자, 우리 이런 성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 뭐 가면을 찍을 수 있으면. 기덜트족들이거든요. 네. 오티였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강남태에서. 그리고 또 경쟁에서는 마태가 있습니다. 바비. 바비는 되게 좋아하신다고요. 제가요? 네. 정체성이 문제없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맨날 머리 빗긴다고. 아 제가 머리 빗긴다고. 스마트 입고 나와야 되나요? 머리 따시기도 하고. 농담이죠. 네. 저 공료들도 뭐가 있을까요? 바빛. 일루미나는 또 유전자 검색. 네. 검사 업체입니다. 이런 게 또. 그렇게 수익이 좋은 것도 좋은데요. 에이벌리 데닌슨도 올라왔고요. 이건 사실 코팅한 박사인데. 올라가고. 죽수다가 이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디아홀튼이 건설 업체인데 올라왔고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올라왔고요. 이스피디아도 이번에 퓨척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나가신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나인티 컨티넨탈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오 이게 제가 눈에 띕니다. 크라프트 타인즈봐. 퓨척이 이번에 대박 편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맥도날드도 막나는 전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크라프트 타인즈를 경기가 좋아하지 나빠지는 케찹을 한 병만 먹지 갑자기 두 병만 그러진 않죠. 케찹 10개 속에 딱 아빠가 좋아하면서 10개를 빠르지 않는다. 케찹 10개는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크라프트 타인즈가 상당한 원가 절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들이 굉장히 졸라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많이 비용을 줄이려고? 네,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이죠? 네, 버핏이 갖고 있는데 이 버핏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주식 때문이죠. 아. 버핏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네. 어쨌거나. 네. 이번에 어차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이 나가는 그림에 이 종목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고요. 혹시 만약에 이 중에서 갖고 계시면 정말 좋았구나라고 비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종목들이 주가 그림이 어떤지까지 보시면 오늘 저희 강의는, 영상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거고요. 워스트. 워스트. 워스트를 좀 보였어요. 워스트. 손이 떨리는 워스트는. 빨간색이 나오죠. 벌써? 아. 한국은 이제 빨간색이 좋은 건데. 네. 미국은 빨간색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딱 눈에 띵이 나오는 거예요.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가 18년 7월 27일 날 실적을 발표하고 무려 20.54%가 하락했습니다. 무려 20%가 하락했고.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쉽지 않대요? 쉽지 않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지만 20% 급락하고 난 다음에 1도 반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빨래주처럼 옆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러죠. 20%니까 뭐 거기에 피보나치를 입력했으면 막 이런 거. 뭐 급락한 다음에 울락했잖아요. 손을 드셔봤자. 특별히. 푸르마 가는데. 시간만 손해하고 이제 소비하신 거고요. 특별한 이득은 없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역시 또 올라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날 18.96%가 떨어지고 나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또 미끄러지는 모습.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걸 질문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벤치플라이 신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직접 발표한 이후에 심볼의 엑스레이네요? 굉장히 의미있죠. 18.6억 퍼센트가 빠졌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치과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 거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은 거에요. 저한테 온라인 테크놀로지처럼 치과가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공부장님이 왜 치과가 안됩니까? 하는데 얘네는 치과 중에서 돈이 안되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뭐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인데 네. 돈이 되는 치과는 뭐 보니까 교정기. 교정. 인플란트. 인플란트. 그게 다 비싼거. 얘네는 돈이 안되는 것만 그거 아닌 것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좀 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가 21.2%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eBay. eBay. 유리버스 50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양짐서를 하겠습니다. 유리버스 50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있다면 페이스북을 2월에 편취시켰다는 거. 2월에요. 2월에 그 화락을 안맞았거든요. 대신에 이베이가 그 하락품을 저한테 만행해주고 있는 이번 제가 돌아오는 9월 달에는 편출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이버스 50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좋은 종목은 놓고 나쁜 종목은 빼고 유이버스 50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알려주세요. 유이버스 50은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포토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제가 연애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댓글 달리겠죠. 약한다. 약은 딱 10초만 끌겠습니다. 네. 끝내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아래 하단에 URL 주소가 나갑니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베이는 어쨌거나 맛이 갔고요. 인텔이 또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인텔이 어려우면 뭐가 간나갑니까? AM이 간나가죠. 인텔하고 AM이 되고 예전에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은 게임이 됩니다. 인텔이 요즘에 보면 CPU, 예전 CPU, 전통주 CPU 회사잖아요. CPU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하고 그래픽카드까지 걸고 있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성과가 예전에 그런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픽카드 쪽에도 지금 기웃거리고 있긴 한데 인텔 주식 매수하시는 분이 답답합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요. 주식이. CPU 안에 그래픽카드를 넣어서 팔아버리거든요. 인텔을. 근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 들어가고 AMD나 NVIDIA 그래픽카드까지 새로 사서 넣어버리니까요. 인텔에 요즘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만텍이 더 있는데 시만텍도 보안상에 지금 제가 이거는 사실 약간의 시만텍은요. 실적 나와있는 그런 것보다는 회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 회계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바꿨기 때문에 시만텍은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예전에 원래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어 그래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까? 아 이게 모니터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대박이네요. 보안쪽이니까 인공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뚫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자유주행 잘 가고 있다가 해킹해가지고 그냥 절벽에 박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했던 기업인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던 내용이 아마 이라고 말씀드렸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사실 인테래보다는 AMD? 아니면 시만텍보다는 두 가지 비교하면 AMD가 훨씬 낫고 시만텍보다는 또 뭐 사이버 아크라든지 그건 또 틈이나? 약간 지금 저기 있는 모턴이 뭐죠? 모턴? 시만텍이고요. 그.. 저기가 제일 높지않나요? 그가 어디지? 캘리포니에 있는 그 일름딴 회사 우리 세명이서 팀이 승관력으로 감자는데 찾아보세요. 저희가 저희는 라이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본이 뭐지? 한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거를 이 많은 기업을 저희가 사전에 대본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데 저희가 막힌 순간 금방 찾아납니다. 이게 능력이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네이비언트 네이비언트 네이비언트는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여사입니다. 파이낸셜이라고 봐 있잖아요. 네. 얘네는 뭐냐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여사입니다. 인사 따지면서 장학재단 어 장학재단 장학재단 아 찾았습니다. 아 네. 팔로알토 아 팔로알토 팔로알토 이름이 굉장히 난미스럽습니다. 팔로알토 네. 근데 캘리포니아 원래 동네가 네. 원래 스페인 쪽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스페인과가 많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아요. 팔로알토는 주식이 정말 잘 나갑니다. 네.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바로 또 찾아내려면 그 능력이 네. 네이비언트 네이비언트가 이게요. 힙장인데 네. 네. 얘는 이제 개인회사에서 빌려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네이비언트가 딱 전화를 오면 애들이 전화 얘기하다가 전화를 덮어버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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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객님하고 끊어버립니다. 하하. 그냥 얘기하다가 끊으면 아, 거기서 전화가 왔구나. 진짜 있는 일. 실제 이 기업을 한 마디로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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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죠. 빌려갈때는 정말 공성하지만 똥싸고 나왔으니까 신난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네이비언티를 말씀드리냐면 네이비언티가 여러분들 저퍼, 저 PBR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돈을 못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시원한 말씀 드리거든요. 왜요? 아니 한국에서 수출할 어떤 복종이 생겼나요? 어떤거요? 대출을 했습니까? 채권주심? 채권주심 우리나라 짱이죠. 그러면 그냥 뭐 2박 3일 거의 눌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땡펀치고 뭐... 아 아니요. 그리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어쨌거나 미국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못하잖아요. 욕도 못하고. 욕하면 걸립니다. 수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약간 대출 회사는 돈을 못 번다는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S&P 500 내에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나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얘기했는데 이 주식을 말씀드리는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겠다.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겠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당정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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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